오늘 3명이네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박문수 혹시 무슨 콘텐츠 할까요? 형제의 우애를 보여줘요 잘못 초등학생만 오늘 무슨 초등학교인지 아세요? 아세요 아세요? 저는 이번엔 서울 서천초등학교로 왔습니다 약간 여기도 사연이 있는 초등학교라고 들었어요 아 정말요? 그분 좀 이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힘들다 수고하셔서 어디라고 하셨지? 중앙연관으로 들어가셔서 아 4번쯤 3번째 4번째 4번째 3번째 포인트야 분위기야? 슛 여러분 오늘 안무를 틀릴 예정이에요 도마러 3개 passed 승희 약간 흥분하는 사례 저거 바삭이야 특히 이렇게 인지가 좀 덜 한 상황이 있어서 지금 얘들이 강당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돌아오는 길을 멈출 수가 있어서 여기서 한 5분만 있다가 출발을 연습하셨어요? 응? 연습하셨어요? 21초 5교시에 학교 품격 대방 교육이 예정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아주 특별히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친구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잘 집중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시작할 테니까 큰 박수를 맞이해주세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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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있으니까 큰 박수 끝! 어떻게 entre 첫мо 재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춘의 댄스 송아지영입니다 저희 선생님을 도와줘 오신 댄서 부분도 있는데 다음대로 하고 소개하도록 하고 다음대로 바로 부를게요 잘하는 기회들 너무 잘했어요 Q.댄스 선생님 통화시오 선생님 매일 소개 한번 하고 많이 매일 징도록 할게요 오늘 만일 한 시간 전 댄서 문소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안실도 모르겠지만 Q.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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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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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 신경이 있는 선생님이 너와의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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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을 대기 손으로 잘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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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엠던브리덴스 가르치습니다 엠던브리덴스 회신자를 한번 놀러볼건데 1.Z끼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전Okay! 나만 바람이 올라와요 강애들 상뉴원 5번,가영 1번이 보장을 했습니다 8.Z끼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마지막보면 먹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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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